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 테스트 관련 파트에서는 테스트 기법을 중심으로 원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기능이나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만족하는지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함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아래쪽에 테스트의 필요성, 비슷한 이야기죠. 잠재된 오류를 발견하고 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이게 테스트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결함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결함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함 집중이라고 되어 있죠. 결함의 대부분은 특정 기능이나 모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법칙이 낚시의 법칙이랑 파르투의 법칙이에요. 낚시의 법칙은 낚시 포인트처럼 특정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한다는 개념이고요. 파르투의 법칙은 결함의 80% 정도가 20%의 기능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기능이 100이라고 치면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20가지의 기능에서 결함의 80% 정도가 발견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살충제 패러독스입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일단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테스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항목으로 동일한 반복 실행하면 당연히 결함은 발견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오류 부재의 괴변. 결함이 만약에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는 품질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산출물에 대해서 볼게요. 절차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할 거고 상식적인 선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산출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로는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와 결과서는 항상 시작과 끝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케이스는 테스트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개념의 항목이고요. 이것들을 테스트 수행을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순서대로 구성을 하는 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항목 체크하고 저 항목 체크하고 그 항목 체크하는 거 이렇게 모아두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유형 또는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서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가 있어요. 두 개가 비교되는 겁니다. 정적 테스트는 실행 없이 소스 코드만 보고 이 구조를 분석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동적 테스트는 실행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적 테스트에는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가 있는데 화이트박스는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블랙박스는 프로그램의 기능, 결과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한 정확한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테스트는 제품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증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에 확인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테스트예요. 과정과 결과,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버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이걸 디버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 기반 테스트인데요. 소프트웨어의 특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총 7가지가 나와 있죠. 각각의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설명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각각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성능하고 회귀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다음은 설계 기반 테스트예요. 설계 기반 테스트는 명세, 구조, 경험 기반 테스트로 나뉘는데 명세는 주어진 명세를 기반으로 하고요. 구조는 내부 로직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경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기초 경로 테스트. 메케베가 제안한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설계서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해서 논리적 순환 복잡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복잡도를 측정하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쭉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어떤 기능과 그 다음 기능, 분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노드가 생기고요. 어떤 기능이나 어떤 특정 지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노드로 이어지는 간선이 생겨요. 그럼 노드와 간선을 수치화해서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과가 3이 나왔죠. 이 3이라는 것은 5이하기 때문에 아 이건 단순한 구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음은 제어 구조 검사입니다. 소스 코드 내의 제어 구조들에 대한 테스트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식, 조건식 똑같은 뜻입니다. 논리식을 중심으로 할 건지, 반복 구조를 중심으로 할 건지, 변수의 흐름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할 건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랙박스에요. 블랙박스는 결과값이 포인트입니다. 동등분할 테스트는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면 숫자도 입력해보고 문자도 입력해보는 거죠. 균등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계값 분석은 입력 조건의 경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0부터 100가지의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60, 50 이런 숫자보다는 100, 101, 99 이런 숫자들이 훨씬 더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경계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안쪽에 있는 거 말고 경계값들만 테스트 케이스로 확보를 해도 전체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인과 효과, 원인과 결과라고도 해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용성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거고요. 오류 예측은 과거의 경험, 감각 등에 의존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다음은 비교 테스트입니다. 비교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걸 비교, 버전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항목이에요. 항목. 이 테스트 항목에는 입력 값과 기대 결과 그리고 실행 조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케이스 작성 절차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테스트 오라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라클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 참값이라는 것은 올바른 값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값을 입력해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으로는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검사 이렇게 있는데 참이라는 것은 모든 입력 값에 대해서 기대 결과를 생성하는 형태예요. 샘플링은 모든이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입력 값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고요. 휴리스틱은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한 건데 특정 입력 값에 대해서는 기대 결과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샘플링하고 똑같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차이고요. 그리고 일관성 검사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과 후의 결과 값이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력 값에 대해서 기대 결과를 체크하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에 적용을 하고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비용 때문이죠. 넘어가서 테스트 수행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 환경 구축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식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으로 테스트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항상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테스트 데이터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는 실제 운영되는 데이터고요. 가상 데이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생성한 그래서 실제로 점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제 점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받은 점수를 이용하면 실제 데이터고요. 점수를 0부터 100까지 랜덤으로 생성한다. 그러면 가상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테스트의 시작과 종료, 성공과 실패 읽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